인사캠 이게 그인가? 요즘 유행하는 인사캠 맞아요? 인사캠 이게 지하철에 다 아파 지하철에 다 멋있었다 벌레졌어 진짜 얌전하게 졸졸하게 생길 수 있었어 백필 입고 벌레 진짜 못나는 거예요 너에게 눈까지 가려 버려졌어 내 마음 알 수 없어 너무나 갑작스러웠어 난 이 번호를 꼭 알아야 하는데 어떻게 해야 할지 잘 모르겠어 난 그냥 네가 먼저 말해준다면 그러면 너무 좋겠다 첫눈에 뿅 가버렸어 너에게 홀딱 빠져버렸어 내 마음 알 수 없어 너무나 갑작스러웠어 오늘 오늘 내가 보낸 문자 사실은 여러 번 적었다 지웠다 그렇게 반복 백만번 네 손 잡고 싶어 가슴 조린 게 또 백만번 오 오 오 이런 나를 알아줘 내 손에 뿅 가버렸어 너에게 홀딱 빠져버렸어 내 마음 알 수 없어 너무나 갑작스러웠어 고맙습니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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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멘 오 고맙습니다